과후가 어디 한번 만들어보렴. 어디까지 갔을 겁니까? 어는데 영모의 기회를 누리고 있어라. 저 왕이 이제 골치에 시킬 거거든. 골치에 독탑.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망하면 누가 너빤 추할래. 누가 너빤 추할래. 여기 물 닦아야지 물 닦아야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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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어가. 왜요? 이리와. 아니 왜요? 폭군이야 이 새끼야. 연습하는 거야 지금 이 새끼야. 너빤 추할래. 원래 맞는 거다. 오우 씨. 알겠습니다. 자. 야 나 왕님의 이름 뭘로 적을까? 야! 광구.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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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님 하는 소리 뭐야? 왕님! 왕님은 들리? 왕님은 이 천안군대 들어올 때 아닙니다. 저 가입과. 왕님! 야! 자 나 보고 가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님! 제가 스토리에는 재밌게 짠 게 있으니까 가서 바보인 척하고 계십시오. 야! Black likes to eat. 거짓말.. 다 먹어 보이십니까? 음. 난 크람이네. 오오 쟈. 여기 있고. 무슨. 맛이 어떻습니까 형? 누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 거 아니야? 벨이 너! 내가 먹어볼 거 아닌 게. 불가능할게. 옳이 나. 이걸 좀 봐. 우간이야! 벨이 형. 아이고 웃었습니까 형. 어? 아이고 이런 미천한 거까지 한 입 먹어보십시오. 아이고. 조리 옛날에 친구였다고 그러신가요? 응. 내 기생해서 친구 상처 했지. 아 원래 기생 출신이 아니거든? 옛날 이름 뭐였지? 나 풍년이었나 풍년이? 나와 황춘이. 아 황춘이. 오빠 기억나? 내가 그때 쟤 지명이었거든. 얘들아 힘든 일 없지? 너 말 안 듣는 거야. 힘든 일 있으면 나 찾아 왔고. 알겠소 알겠습니다 알갈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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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갈리 오케이 알갈리 오케이 알갈리 오케이 아 물도 없사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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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저랑이 파냐 지금? 야 예? 야 이 씨 아 이 샹 넘으신 저 안 그랬습니다 야 쟤 기생 출신이야 기생 출신이 지금 왕 되는 게 말 되는지니? 감사합니다 야 왕은 내가 보니까 안 맞아 우리랑 야 이거 그냥 끓여와 가서 아니요 응 내 꿈이 뭔지 알아? 모두가 공평하는 사회 성평하는 사회 그러면 뭐 똑같이 나도 똑같이 오셨습니까? 네 왕님 좀 시심쇼 나 너무 시심해 나 모베들이랑 볼래 예희 저 방에 가서 내 파무치 좀 갔다 그래 아니 너가 갔다 올래? 아니 너가 갔다 올래? 빨리 갔다 올래? 예희 빨리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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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일 수도 안 하네 아니요 아니요 적적을 손이 다 했다 보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두 개당을 끓여오랍니다 아하 왕이 죽으면 끓여 먹게 두 개당을 끓여오랍니다 두 개당을 먹겠다고 여기가 팀이 내 라인으로 다 다 왔지 전 처음부터 완전 시심이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준비를 준비해서 나름 팀이 아니고 할 때 저는 특히 전기동을 시작하면 내가 팀장에서는 엄청나게 올려주고 싶어 비밀결사장 핫도그 됐어 네 이렇게 끓여줬어 다행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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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성스 코로 내가 다 기억해 볼거야 왕님 뭐 원하는 거 있어? 응 가게야 돼 같이 침수 한 번 줄래? 너무 고안 없잖아요 있어? 됐잖아요 나 원고안이야 야 대신해서 대신으로 들어오면 뭐하냐? 우리 마음대로때부터 같이 동기니까 끝까지 지키자. 생일 여기서 왕이 나오더라도 너네 대신함이 없다. 그래 우리 챙겨주자 끈끈하게. 대우해주는 거야. 여기서 왕 나오면 영의정 장의정 자연스럽게 해. 어 얘들아. 펜션 빵빵. 영무가 드디어 성공했다 얘들아. 얘 묶어. 얘 묶어. 얘 총 쏠 거야. 들어올라고. 욕을. 지금부터 왕은 나다. 왕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거 몰라? 비로소 왕이. 그거 몰라? 아니 내 왕 시켜드리냐 이거 있잖아. 어디 거지? 왕이 되고 싶으시다면. 왕이 되고 싶으시다면. 내 왕을 지켜드리리라. 입 벗겨. 아니다. 신무성 살고 싶다고 하지 않느냐. 나 말고 건기동을 잡으면 신분을. 기가 막히게 오지는 신분으로. 안 돼. 오빠 학교야. 내가 약속한다. 건기동을 잡으면. 총 쏜다. 첫 중에 한 명을. 최고의 신분으로. 올려주겠다. 셋 중에 한 명. 저기 동무원. 내 시자식. 불한도 없는 자식이. 자 신분하거라. 네. 놈. 아이소. 아이소. 어떻게 목을 칠까스요? 목을 쳐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천안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뭐하이잉. 아크. 신분을 올려주겠다. 셋 중에 한 명. 나 여기서도 화가 나뉘는데 그렇게 되네. 정제, 정제. 정제를 날 제일 세게 잡혔어. 우선 일단 한 명을 열심히 상승시켜주고 우리 다 같이 즐겁게 그러면 알았지? 이거 벗겨서 쟤 내지 지켜.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벗겨라. 이거 말하는 대로 지켜라. 잊지 않을게 친구들아. 내식을 돼도 너희들 잊지 않으면. 아니 이거는 김우승 거야. 너는 어딨죠? 뭐야. 너는 내가. 진짜 이렇게. 너는 중전으로 내가 침묵을 올려주리다. 침묵을 올려주리다. 와 개부럽다. 존나 올라갔네. 중전이야? 그 와중에 대형핏 때문에 얼굴 가리고 죽네. 걸음 바라야지. 털아. 털. 범밍 중전이네. 뭐야 이거 뭐야. 어 보태추다. 어 보태추다. 중전이 없어? 중전이 없어? 중전 역할은 처음이라 물어보는 게 좋았습니다. 빨리 그러면 둘이 둘이 아기 나와. 어 맞아. 그거에서 아기 나와. 진짜. 내가 중전을 해봐야 돼. 어. 일단 나부터 묻어줘. 나부터 묻어줘야지. 나부터 빼줘야지. 나 묻어야지. 자 일어나. 나 묻혀. 저기 가서 섭하고 묻혀. 손단 묻어. 셀프. 자 들어갑시다 중전. 예. 따라와. 예. 따라와. 우리 죽었어. 수고하십시오. 형님이 죽으십시오. 소화들이 옵니다. 어마어마어마. 우리 자식이예요 우리 자식이예요 우리 자식이예요 우리 자식이예요 우리 자식이예요 우리 눈치를 보느냐 포로나자마자 눈치를 보느냐 중전! 애기 데리고 나옵시오 신생활하면서 아직 머리가 많이 나지 않았지만 눈방 자라나 그러시오 우리 애가 우량하라 찢어지는 줄 알았으니까 중전 고생했어 저하 저하 소희는 오늘 천담을 독학하였고 오늘 소희는 구구단을 외워왔습니다 8시 18 저하 멀리는 구구구 18년 어머니라 부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내신 왕자를 끌고 저수지 내다 버리게 제이 황실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시옵소서 야야야야 저수지 갈래 뒤주 갈래 어디 갈래 골라 저수지? 뒤주? 전하 먹어 멋이 없어서 오 맛있겠다 전하 또 왔다 저도 소흉도 배가 고픕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다 저 다섯살인데 무슨 다이어트입니까 저수지에 버렸는데 수영을 잘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수지에 버렸는데 수영을 잘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양 만점이고 다 어머니 다 싫으냐 음! 고erei 맛있다 이것도 쓰레기 소스 됐습니다 오 어디 Lights 막 wagon 뭐야 올라리랄라? 잠깐! 중간에 달래주시오 포기! 포기! 노비! 얼굴 들고라 얼굴을 들고라 얼굴을 들고라 이... 이... 이거 나 뭐지 이거? 중전 중전 이 중전이 내 중전이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하느냐 제가 어떻게 그래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바보야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우리가 돌게 우리가 회전할게 찍어줘 그렇지 왜 이렇게 안오는거야 중전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럴다 그가 나의 여자가 쓰러져 틈을히 그렇게 쓰러지는 애가 어디냐. 그냥 두저앉아야지. 연서야 그렇게 쓰러지면 어떡해. 여러분 그동안 자급자족 생활하면서 먹고 싶었던 음식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치킨! 치킨 햄버거! 뿌링클! 스낵랩! 뿌링클! 뽀잏! 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안 시뒀지? 와아아아아아! 뗏을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쏟아. 아! 힌트 주세요! 야 이 싸가지온 새끼야. 왜? 이새끼! 이거 반칙!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